아 이게 빅매치야 이거 재밌어 빅매치 인데요? 이 매치 재밌어 야 중량을 요즘 많이 친다고 했는데 곱창을 치고 싶어요 아니 뭐야 아니 벌써 토마토마스에 가려고 옷을 잘 입고 왔네 목걸이 너무 잘 어울린다 라가늘 곱창전골 라데 필수 굉장히 고액 라면을 드신 아 그죠 사실 뭐 금액으로 치면 진짜 아주 탑급들만 모였는데요 사실 문세윤씨가 이긴다면 아니 말씀하실 때까지 길어지면 말씀을 해주세요 early 유기우가 너무 길어지면 말씀해주세요 자 갑니다 아 중량 발ınd 들어야 굉장히 비슷했어요 두뇌총격 ان god preço 사라 아 순이 크니까 저걸 한 손이 잡는데 와 아 아! 낮에다가 결국... 아! 낮에다가 결국... 낮에다가 자기 덫에 걸렸어요. 큰 게 없어요. 소스 베이비! 큰 게 없어요. 큰 베이비. 오! 어? 오! 오! 잠깐만요. 너무 너무 비싸요. 평소에 2주랑 3주는 중량을 얼마나 치시는지. 아! 2방 지금 안 칩니다. 아! 2방 지금 안 칩니다. 저는 금방 치고 시작하거든요. 아! 자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어렵게 서브 준비하고 있는 라비 선수. 왜 사서 고생하냐? 무겁죠? 오! 아! 오! 아! 라비가 가겠다. 재미가 없어요. 문세용 공짜로 먹겠네. 재미 싼 거 먹고. 저는 가고 싶어요. 15만 원 넘게 먹었기 때문이죠. 문세용 선수의 15만 원짜리 공짜로 먹게 될 것인가? 자 갑니다. 라비야, 좀 더 이쪽으로. 랍스타 라면대. 랍스타 해물라면. 아, 경기 시간에 지금. 아 경고, 경고 한번 줘요. 지금 경고. 서브 너무 길어요. 체가 크니까. 체가 크니까. 어. 몇 살이야? 짜김떡! 짜김떡! 10번만 봐, 10번만 봐! 아, 소리가... 아, 길었어요! 아, 대박이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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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세윤 씨가 날랐어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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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날란다! 여러분, 지금이 어린 애예요! 확실히 어린 애예요! 자, 야, 야, 야! 자, 황태 인터뷰 한번 갈게요! 황태 인터뷰 해주세요! 황태 인터뷰! 어, 어때? 어떻게 이게? 해하고 남은 계획은 어때? 저는 역전승을 바라봅니다! 지구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와우! 40살 문세윤 소수 어떠세요, 지금 신경이? 문세윤 소수! 네, 분유는 맛있고 이길 거라고 합니다! 네, 분유는 맛있고 이길 거라고 합니다! 입 주변을 좀 닦고 했으면... 트레이드마크예요, 트레이드마크! 이거 보여주세요! 자, 갑니다, 갑니다! 강력한 서버! 우와, 6대6! 6대1? 귀여운 얼굴과 달리! 아, 빠른 서버! 자, 가는데요! 아, 날렵합니다! 우와! 이야, 잘한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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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문제는 서브인데요! 빨리 차 타라, 이제! 부탁해! 부탁해! 라비야... 난 철판이야! 철판이라고! 한 번만 더 힘을 내봐! 넌 할 수 있어! 그래! 철판! 철판이야! 한 번만 더 힘을 내봐! 넌 할 수 있어! 그래! 그래! 아, 이 씨발! 시키지 마! 아, 이 씨발! 시키지마! 왜 시키지마! 왜? 나도 여기 얘기하는데 아, 젠판이 나를 해? 야, 궁금해. 어, 군유 철판이었구나. 그래. 빨리 끝낼게, 그냥. 빨리 끝내세요! 에이, 힘들게 하지 말고! 오케이! 와 와 와! 이게! 렐리가 된다고, 렐리가 이렇게 해서! 와 와 와 와 와! 이게! 렐리가 된다고, 렐리가 이렇게 해서! 이게, 렐리가 된다고 렐리가 이렇게 해서! 오! 데뷔러 가! 최고의 방어야, 최고의 방어! 대면, 대면 방어! 이게 딱딱해야 돼! 약간의 금창전골 체인저 파이팅! 선수들아야 돼, 선수들! 아 근데 둘 다 진짜 잘한다, 이걸로! 선수들아야 돼, 크로들! 자, 문세현 선수 강력한 서브 들어갑니다! 버킷! 오! 이걸 막았어! 이걸 또 막았어, 이걸 또 막아! 우와! 이걸 또 막아! 우와! 왜 아쉬워? 나는 선수인데, 안 돼, 안 돼, 안 돼! 아니, 홍경 김이 있어, 또! 라비씨 팬분들이 계시니까! 자, 2점 남은 가운데, 자, 문세현 선수 많이 지쳤습니다! 많이 지쳤고요, 이제 자신감의 상황인데 집중력! 서브 들어갑니다! 집중! 집중! 집중력이야! 집중력! 집중력! 누가 더 집중해 있는 일이야! 잘한다! 우와! 누가 공을 더 계속 쳐다보느냐! 누가 공을 끝까지 보느냐! 집중해서 보느냐! 계속 공을 몰고 있느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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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빙이야, 박빙이야! 모든 걸 한 번 할 수 있어요! 라비 그룹으로 보내보겠습니다! 여기 전부 다 라비 그룹으로 보내보세요! 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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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브입니다! 이제 서브죠! 라비 서브입니다! 이겼다, 나 이겼다 이제! 서브죠! 야, 2점 나왔어, 2점! 안 넘어, 안 넘어! 야, 차라리 여기서 그냥 이렇게 치우고 가는 거 같아! 여기서? 어어! 차라리 여기서 해, 여기서! 일단 연습해봐, 어차피! 예술을 왜 이렇게 거쳐? 연습해봐, 연습해봐! 서브음 있으니까 계속해봐! 저기요, 심판님! 네! 갑자기 시합기간에 연습을 하는 선수가 어딨어? 나이스! 야! 굳이 팀! 연습을 하는 선수가 어딨어? 나이스! 야! 굳이 팀! 아니, 경기 중에 누가 안 눈을 팝니까? 다 연습이 아니었어요! вы재희 씨, 9대 7! 15만원짜리 라면 먹었으면 그 정도는 해주셔야돼! 15만원에 먹었으면 그 정도는 해주셔야 돼요!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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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오, 큰일 났어, 바람은 안 넘어. 그랬듯이! 이따! 써보를 여기서 넘겨 하죠! 입술이 파래지고 머리가 하얘지기 시작했어요. 어, 세훈이 약간 좀 멘탈리 된 게 된다고 했네요? 멘탈은 붕괴! 왜 이런나? fertig! 됐다, 됐다 이겼다! 이거 라비가 이겼다! 얌! 와아악! 와아악! 정답! 정답! 정답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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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여기서 2점 잡으면 이기는 거야. 오케이. 이걸로 이긴다고 네가? 야. 잘 봐. 야 이제 진짜다. 이제부터 2점이야. 누가 이겨봐. 얘는 넘기기만 하면 돼. 라빈 진짜 긴장했어. 라빈도 긴장했어. 피해고 봐봐. 우와! 됐다! 우와 랠리!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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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철! 용철! 우와! 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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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치 포인트! 아니 지금 카메라가 지금 찍으면서 와! 용차! 용차! 와! 아비가 스매싱을 했어. 자, 과연 정의는 승리할 것인가? 아니, 정의야? 15만원짜리잖아요. 맞아, 맞아.